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제22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전국 세계에서 2만 2천여 명의 랩런트들이 모인 가운데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3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VDIP24 그리고 CVDIP25, CVDIP0원 이런 3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축만 바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내 현장에서 24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25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의 응답까지 오게 되고 결국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인생 작품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알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걸음은 또 방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야 됩니까? 예배의 발걸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생명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본문 13,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도 모르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해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약한 내가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약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을 굳게 붙잡고 기회해 주실 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이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창세기 3장의 현장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은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현장에 누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보내심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는 너희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역으로 보내셨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월급 받으라고 보내셨나요? 복음 전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에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산다. 그럼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일터로 보내신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번 강단의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건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 산업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무서울 것이었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신을 받은 자의 삶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낸 자의 뜻만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유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제 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또 주거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강단에서 받은 말씀 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사모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질화되게 되면 늘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고 적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알맞고 적당한 삶이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구체적으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천 말씀 운동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들이 멸망받았습니까? 바로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관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율법 지키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내 영혼에 직접 부딪혀오는 이 네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네마로 부딪힐 때 내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능력 임하고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강파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세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21절에 보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불신자를 볼 때 이런 영적인 애통함과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관은 마곡 현장에서도 이 더운 날씨에도 계속적으로 또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현장에 캠프를 또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분을 그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좀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 어떤 남자분이 비도 좀 오는데 벤치에 앉아있더라고요. 가서 만나 보니까 이분이 교회 나간 지는 오래됐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시간이 아닌데 자기가 이상하게 오늘 빨리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자기가 지금 앉아있을 시간이 아닌데 오늘 자기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복음 전하고 어제 교회를 오셨는데 보니까 참 이분이 혼미하더라고요. 복음을 제가 볼 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영접받아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간 지는 오래됐는데 오늘 세례받은 느낌이라고 제가 볼 땐 복음 처음 들었어요. 이제 주님의 영적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지하철 부부 이야기를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려면 뭐하러 우리가 이 땅 살겠습니까? 바로 천국까지. 그래서 이제는 부지런히 복음에 시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맺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고요. 디모대우서 4장 이제는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5분만 시간 주셔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이제 내 스케줄 속에서 전하면 돼요. 내 스케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발걸음 캠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죄와 영원한 흑암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하는 이 예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이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발걸음과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에 최고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